고춧가루 고추 고추 물 고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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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구마 로 Sumi 보입니다 포장 고구마 파 미숙이 형장 자르다가 쌀하다가 힘들어서 만약 알았을까요? 고춧가루 이것은 빠른데, 이것은 조금 시간 걸려요. 정답, 정답. 맞아요, 맞아요. 것은 예수입니다. 파, 이렇게 해보세요. 맛집 vem. 다메 바삭바삭한걸로 오케이 바삭바삭한걸로 바삭부고 yakni 고구마 친구들 고구마 고구마 소금 지메 고구마 굴 고구마 당파두도 하나 주세요 당파두도 하나 주세요 당파두도 하나 오케이 당채 고기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평소에 고기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 안 넣어요 하나요 뭐? 2천 원 하나 1천 원입니다 아버님 당신만 잡주고 당신만 잡자 오빠만 먹어? 그렇지 그럼 오빠 3천 원 3천 원입니다 아버님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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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자 동사이 정려 네 네 에비시리 오잉 에이 에이가 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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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고? 차? 저게 제일 처음부터. 에이도 뿌릇어. 연도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행복한가 봐. 네? 유튜브에 나오나 보다. 네? 이제 닭초 우떡 하나 주세요. 네. 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근데 조금 조금 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엄마가 들어왔을게. 아 뜨거워. 전 오겨라입니다. 하나만 드려. 꿀 하나. 네. 없는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 저기 여기. 아니 이거 맛있는 거 줄게. 이거 내가 먹고. 지금 연과로 떡볶이요. 어머니. 맛은 눈ally 맵고. germ. 숙성 rabbi. 해당 회와 가락. 호 משgréta. 고춧가루 고춧가루 엉덩이